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오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잠깐이라도 난 바라보면서 오 맞았어 형제! 와 진짜? 혹시 모르니까 짧으니까 창빈이로 하겠습니다 딸티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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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으면 진짜 이거 어떡해? 서창이가 맞으면 과연? 방찬! 지금까지 두 개 완료예요 자 방찬 나왔고 창빈 그럼 이거 창빈으로 가겠습니다 아이엔 창빈 이거 서창빈 갈게요 한 승민, 창빈이네요 이 두 개 하나가 창빈 씨 네 가자 창빈, 승민 가겠습니다 창빈, 승민! 와이씨 창빈, 승민, 승민 창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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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민 장빈, 승민